0328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은, 은 동사는 1983년 8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7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정보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및 IT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3차 의료기관부터 2차, 1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시스템 비트닉스 HIS, 비트닉스 실버, 비트닉스 클라우드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85년 4월에 설립되어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공급, 유헬스케어 사업 및 IT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트유차트, 전자차트, 비트래브, 온라인 수탁검사 서비스, 비트CRM, 고객관계관리 프로그램, 디아어뷰, 의료영상관리 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EU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시스템인 드림케어 플러스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스마트 방문 요양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중임 재무 대시 디지털 헬스케어 판매 부진 및 교육사업 부문의 역성장애도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수주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판관비 증가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지 저하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수주 등으로 현 수준의 매출 시현 가능할 듯. 한편, 한컴 위드와 의료전자서명 사업에 진출 예정인 바, 향후 성장동력 확보 기대. 2022년 12월 22일 기준, 장마감, 비트컴퓨터의 시가 총액은 1,05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76위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상장 주식수는 1,662만 3,2배가 흔세주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비트컴퓨터의 퍼은 22.8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9.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2.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1.70배 3,7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1번지억원, 56억원, 6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1번지억원, 66억원, 49억원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번지 63%이고 유보율은 620.2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6.73이며 전일 대비해서 27.78 더하기 1.1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02이며 전일 대비해서 9.32 더하기 1.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의 2022년 12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3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51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29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컴퓨터의 종가는 6,360원이며 주가가 비트컴퓨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의 종가는 6,360원이며 주가가 비트컴퓨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비트컴퓨터는 거래량 36만 1,300여든 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34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증권에서 11만 4,24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6,918주, 대신에서 3만 3,109주, 한국증권에서 3만 3,008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2만 9,380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증권에서 10만 3,380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9만 1,788주, 한국증권에서 3만 5,601흔세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7,800세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7,1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만 1,15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피트 컴퓨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